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bismillahirrahmanirrahim 오늘딸 닭다리 너무 맛있어요 맥락 닭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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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쫄깃쫄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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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먹는게 맛있어요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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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랍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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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핫도그 뭐하고 맛있어요 ㅋㅋ 마요네즈 매콤한 맛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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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콤하고 맛있어요 아삭한 호박 이번엔 치즈가 엄청 잘 어울려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치즈는 치즈가 정말 맛있어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오늘은 매콤한 맛과 함께 먹어볼게요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매콤하고 맛있어요 저는 젤리의 풍미가 얇은 Ebony 초콜릿 이것도 쫄깃쫄깃 쫄깃쫄깃 맛있어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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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콤하고 맛있어요 아주 맛있어요 매콤하고 맛있어요 매콤한 오도독 오도독 바이바이